햄꽁이 구독좋아요 빨리 쳐봐 빨리 햄꽁이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어 그럼 마용이야 얘들아 마용쓰 안녕하세요 햄꽁입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도어즈벗 배드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 안에 2000루벅스짜리 게임 패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면 무기를 준대요 바로 결제해 보겠습니다 바로 결제하나 마상상상상 대체 무슨 아이템을 줄까 자 그러면 게임 패스 샀으니까 바로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보자 얘들아 바로 가보는 마상상상상 자 일단 게임 들어왔구요 여러분들 와 AK12가 추가가 됐어요 지금 게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미쳤다 이거 조준도 내거든요 와 이거 스마일러인지 윈도우인지 있는 모습이구요 와 총도 쏴진다 와 완전 고퀄인데 미쳤다 야 일단 뭐 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부금이 음 원래 이런게 있었나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한번 이 게임 클리어 해 볼게요 총으로 깨보자고 자 문 열었구요 기본적인 게임은 도어즈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문을 열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가보자 달리기도 있구요 와 달리기 폼 미쳤다 어? 바로 달려지는 모습쓰 좀 있으면 시크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와 시크 나오면은 잠깐만 시크탄이거든요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엄 L 앗 뭐지? 왜 안 죽지? 총을 너무 빨리쌌나? 뭐냐 이거? 이게 시크가 바로 안죽는거 보니까 좀 더 앞에 가가지고 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자고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달려가가지고요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가서 총을 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탈출하기 직전에 총을 쏴볼게요 빨래기 가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쪽이었나? 자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쏴볼게요 어 뭐야 이거? 아! 아 잠깐만! 유탄이 나갔는데? 아 유탄 나가니까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들? 뭐지? 왜 유탄이 나간거지? 미쳤다 우선은 아까 못죽였기 때문에 끝까지 가가지고 좀 안전한 장소에서 쏴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가보자고 여기서 안죽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시클 노려보겠습니다 온다! 하도샵! 뭐지? 죽일 수 없는건가? 뭐지 이거는? 아 일단 시클을 못죽였는데 진행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자고 자! 피규어탄이 왔습니다 일단은 피규어는 잡을 수 있을까요? 피규어는 좀 더 딜이 편할 것 같거든요 피규어 잡아볼게요 이번엔 총으로 아! 죽어! 딜이 박히는건가? 안죽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지? 방탄 피규어인가? 잠깐 유탄 장전해가지고 유탄이 있거든요 또? 어디갔어? 어? 유탄 장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탄 쏩니다 유탄 준비중! 어! 죽었다! 와! 와! 유탄으로 쌌더니 피규어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 잠깐만! 아! 제가 방금 피규어를 죽였거든요? 유탄 발사기로? 이번에는 유탄 발사기로 한번 시크를 잡아볼게요 시크 자! 가보자고! 자! 가보자 얘들아! 일단은 지금 유탄 장전했습니다! 준비됐고요! 이번에는 시크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달려가가지고 꽁꽁! 자! 이제 왔습니다! 유탄 준비됐고요! 시크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와! 와! 유탄 발사기로 쌌더니 시크도 죽었어요 여러분들! 어? 이게 AK-12의 힘? 미쳤다! 어? 미쳤어요 여러분! 시크 잡았어요! 못 잡는 줄 알았는데 시크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와! 미쳤다! 이게 2000로북스의 힘인가요 여러분들! 자! 도서관 다시 왔고요 여러분들! 이번엔 피규어를 안 죽고 잡아볼게요! 잠깐 피해가지고 지금 피규어 나와있거든요? 좀 멀리 떨어질게요 여러분들! 유탄 발사기가 맞으면 죽어가지고! 허! 자! 죽였습니다 지금! 피규어 죽였고요! 그러면은 한번 탈출해볼게요! 근데 이거 그 편의점 가면은 그 마이쮸 있거든요? 마이쮸? 마이쮸처럼 생겼는데? 너무 맛있게 했는데 얘들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이쪽인가? 어! 뭐야! 시크 나온다! 죽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시크 너무 빨리 쌌나봐요! 아! 바로 죽었네 진짜! 뭐 돼? 자! 지나갔고요 여러분! 지나갔고요! 아니고 2000로북스 현질하니까 게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애! 자! 다시 왔죠?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어머 ما'Siks 진짜 미치겠네 거기서 왜 튀어나와 자 두번째 hköst 왔습니다 자 왔구요 데뷔 죽였죠? 죽인 줄 알았는데 달려 제발 달려 제발 제발 점심 차려 네. 어어!!!! 버섯 내리고 아 갑자기 슈퍼점프 된 모습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위에 다리 있거든요? 아 우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멀티플레이로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멀티플레이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들어왔습니다 멀티를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보자고 2명 들어왔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들어오라고 자 이게 이렇게 유저들을 총 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건데 들어와봐 이런 아이템이야 얘들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미쳤다 시참하자면서 시참붓에 총 쏘는 거 시참하자면서 노잼이라면서 위탄 맞아랑 가볼까 자 가봐 얘들아 알았어 좀 더 가볼게 자 가봐 너네 느리면 바로 총 맞는 거야 얘들아 어? 빨리 가! 죽고 싶어! 죽으면 어떡해? 안쌌는데? 뭐지? 죽고 싶니? 빨리 가세요! 나보다 느리면 죽는거야 얘들아 빨리 가 점프 열심히 하고 내가 조준하고 있다 이말이야 조준하고 있는 모습 뭐야 저 시크 앞에 지나간다 내가 구해줄게 얘들아 저 앞에 시크 지나가거든? 뭐지? 뭐야 뭐야 죽었나? 자 가자 한명 더 살려줄게 너네들 실력좀 보자 형 왜케 못해 현질했는데 왜케 못해 뭐야 뭐라고 하는거야 러쉬짱 러쉬짱? 햄꿍이 구독좋아요 빨리 쳐봐 빨리 햄꿍이 구독좋아요 쳐 빨리 햄꿍이 구독좋아요 치면 내가 안죽일게 빨리 말해봐 햄꿍이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빨리 쳐봐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빠용이야 얘들아 빠용쓰 빠용이 머성성성성 문을 쏴보라고? 문을 쏴보라는데 안되는데 어 열린다 잠깐만 문을쌌는데 문이 비틀어지거든요 미쳤다 어 문 열었다 야 문 열었는데요 아이 잠깐만요 아니 이거 뉴탄 누가 쏘라 그랬는데 문이 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풍경이에요 여러분들 아 진짜 문이 열리네 너무 어이없구요 일로와봐 떨어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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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잘한다 잘한다 떨어졌다 어 뭐야 나 떨어져봐 산 내리가 자 아무튼 이렇게 떨어지면은 백룸이 옵니다 이런거에요 자 가보자 가보자 앞장서 앞장서봐 어 앞장서봐 여기 맨 처음에 괴물이 있었거든요 그 괴물을 한번 잡아볼게요 시크였나? 무슨 괴물이었지? 가보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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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죽어 바로 죽였구요 무슨 괴물이냐 자 이리로 가자 얘들아 내가 괴물 잡아줄게 응 안 쏠게 안 쏠게 애들아 가자 가자 여기 뭐야 이게 무슨 문팀이지? 길이 있는데? 뭐냐 이거는?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뭐야 이게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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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유탄 쏠게 유탄 비켜보세요 허어어 유탄 쏟아도 안 열리는데? 50번방 원래 가진다는데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로 뭐라고 해야돼 진짜로 뭐라고 해야되더라 자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들 햄꽁이 구독 좋아요 햄꽁형 바보 햄꽁형 바보 응 죽어